안녕하세요 죽인더월링닷컴 이벤트케이션 심장뉴밀이입니다 시작하는 연인 신혼부부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랑의 그들 품알래 겉에 맞은 그분들에게는 처음으로 느낌 그대로를 아게 닫는 분들 죽인더월링닷컴 고객님 오늘 안으로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! 네 여기 계세요 저 사장님 계실 우측에 장발했어? 뭐? 문아 어떻게 된 게 아직까지 생계탈을 못 끓여 저기 잠깐만 들어주세요 자 우선 연계를 한 마리 준비해 주시고요 끓이면서 생긴 거 물을 자주 자주 걷어내야 됩니다 살이 부엌 우리들께까지 한참 동안 끓여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을까요? 감사합니다 어? 정우구나 동례나 동례나 어? 냄새 안 나냐? 어? 미워 미워 안녕하십니까 신난다운 막방원 원장 정동욱 인사드립니다 시작하는 연인 신혼부부에게는 온 우주의 기운을 비운다고 열정에 헨대했으니 보태기에 빠진 부부들에게는 천상의 하모니를 느껴지는 사랑의 발라드를 알려드리는 신난다운 막방원 여러분 오늘도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황소방 간장게장 먹으러 왔구나 내가 금방 맛있게 뜬 동례들 아저씨! 큰일 났어요 개포동이랑 반포동이랑 또렷 까졌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또 쌌다! 또 쌌다! 또 쌌다! 아니 괜찮아 내일은 더 신나게 즐거우세요? 재밌게? 쌓인가요!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신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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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멋진 날 너와 무슨 순간 기억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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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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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